아아! 이게 결국엔 주연 미는 예에에에에에에 안녕하세요 다시 갈게요 저희 뮤비 찍으러 태국 왔는데 오늘 저 오프여서 세영장 놀러 왔어요 정말 안 추와라 통화 중입니다 들어가요 들어가볼까? ый отк! 이리 좀 나신 거 하나. 와 진짜 swinging. 뭐. 소영 진짜 오랜만인거 같아. 소연은 어릴 때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자랐는데 배웠어요. 여기까지 소연 받으러 가겠습니다. 이제 그냥 좀 쉬면서 내일 마지막 묘비를 담아 입고 제가 마지막 멤버예요.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리어 태 너무 좋은데요? 하하하하 뒷목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하시고 들어가면서 팔 넣으면서 너를 벗고 그리고 왼팔 갈 때는 하시고 오른쪽 때 숨쉬고 하시고 하시고 숨쉬고 하하 왜 보니? 다시 다시 마 기분 나쁜 진짜 지금 여기 서있는거에요? 진짜 지금 여기 서있는거에요? 여러분 수영하세요! 붕붕댑니다! 팥붕! 팥붕! 팥붕이 있어? 팥붕 맛이 더 맛있는거 같고 붕어빵? 간단하게만 단백질 조금 채우면서 단백질 채워야지 저 알리오올리오 베이컨 파스타 하나 먹겠습니다 맛있겠네 샐러드 하나 가야되지 않나요? 야채 또 커프무쌈 그리고 애는 피치&치프스 13월을 약간 톤톱 때 하면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 유닛의 차별화가 마취가 너무 좋다 도미노나 애쉬나 저 개인적으로 페이스더슨 앨범이 진짜 명예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드라이브 하면서 쫙 듣는데 와 그 노래는 뭐 그냥 호불호 없이 다 붙들어 나도 그래서 약간 EDM 뭐 히트나 EDM 밖에 뭐였지? 히트밖에 뭐였지? 이런 노래 듣잖아 저거 저거 도리댄생 저거 하하하하 근데 디노 파트에 내가 좋아하는 영어가 다 나와 크레이지 베이비 히트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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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할리 이게 지금 형님 드렴밀이잖아 드렴밀 소화이 잘 되는 이게 생각보다 복합탄수화물이라서 너무 좋아요 이 소스 이거 정신을 확 깨주네 이거 미쳤네 밥을 무조건 먹어야 될 사람 밥을 필요한 사람 이 소스는 처음 먹어봐요 맛있어 여기 파인애플 부름밥 약간 되게 젖어있어 그래서 더 맛있어 초젖해 그 위에 그거 있으면 좋겠다 그 위에 약간 땅콩 말고 견과류인데 캐슈넛? 나 그게 진짜 맛있어 밥이 진짜 맛있다 지금 배부르는데 계속 들어갔어 베이비 아저씨처럼 네비 아 진짜 멤버들이 너 티야 할 때 오늘 별로 재미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 멤버들이 이걸 이렇게나 재미있어 하는 게 어이가 없어 이게 그렇게 재미있어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 뒷 뒷 뒷 뒷 진짜 답자를 되게 특이하게 타신다 좀 따라 부르시면 돼 내가 웃겨서 정말 이거 그대로 컨텐츠화가 된다면 진짜 전국을 채택할 텐데 진짜 유튜브를 한다면 진짜로 유튜브를 한다면 진짜로 오늘 저랑 기노랑 촬영 쉬는 날이어서 파타야에 왔습니다 파타야시티 파타야에 왔지만 배를 타고 이제 꼬란섬으로 갈 예정입니다 소나 아무래도 잘 안 닿자 룩 앤 미 룩 앤 미 원 쭈 하나 두 셋 오케이 여기 오는 길이 제일 재밌어 형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와 와 빨리 봐 썹 썹 썹 오우 오우 야 가볍다 그치? 호란 섬에 왔는데요 바닷물이 엄청 맑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기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나나부터 탈 예정이에요 됐다 오우 오우 네 뭐 근데 혼자 혼자 이거 이거 해줬어? 응 어 오우 재밌네 이것 때문에 ㅇ 바로 이렇게 ügen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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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응 혜연님, 혜연님! 혜연님, 혜연님, 혜연님! 헤어 그릿승! 혜연님, 혜연님, 혜연님! 진짜 오늘 잘했다. 진짜 오늘 잘했어. 진짜 오늘 잘했어.